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왼손 동지로 좀 잡으셔야 돼요. 잡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 70년은 타사 이런 한가가 적응하는 게 많잖아요. 정상의 손이 잘 보세요. 그렇게 수폭한 게 많이 안됩니다. 약간 커버할 정도면 되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. 잘 맞지 않으면 이것도 잘 써야 돼요. 잘못하면 머리카락 다 땡기가 아프고 자만큼이나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머리 방향이고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 점 위에 붙여야 된 거 있잖아요. 맞죠?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위로 닫고 붙이는 거에요. 붙이고 이 파란색 윗부분에 오도록 이 실을 합니다. 원래 잔머리 밀어야 돼요. 이 실을 하러 오도 갔어요. 예상의 머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